두이 옳치 야야야 그렇지 칼빵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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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야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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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 까따아 이 새끼 무슨 우울증의 대명사야 뭐야 식량은 만들어야지 우울증 치료 좀 해주고 그걸 죽네 아 그냥 뛰었어야 되는데 아 조준 조준하고 있길래 저 밑에 다만 들어간다 밀어버리자고 칼만들어 브루노 일루와 브루노가 아니지 마틴 일루와 마린 마린 가티아를 공격한 그 새끼들의 뼈를 바르자 마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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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 그루노 당면 재 지금 하는 방송 이거 어 디스 워 마인 1회차 엔딩 공고 다 올려놨구요 2회차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브루노 배고파? 어 그러네 너 배고파서 그랬구나 얘 우울증이 안 없어져 마린이 좀 이걸 좀 칠 줄 알까 칠 줄 모르네 크베타 좀만 좀 칠 줄 알아요 크베타 좀만 칠 줄 아나 이거 아우 때려쳐 브루노 너 칠 줄 아니? 오늘 좀 칠 것 같은데 아우 때려야 꺼져 믿은 내가 내가 믿은 내가 미쳤지 참 브루노 거기 앉아있고 근데 여기 앉고 주간 종료 하하하하 가자 이 개같은거 깊은 산 깊은 골 정막한 상하 쓸 elin 운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도저히 가고 있어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뭐야 저 새끼 어디가. 발소리 내자. 와라 좋아 이 너머에 있다 이 뒤에 여기 비오는 날이랑 안오는 날이랑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새끼 봐 올라와 올라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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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와 그대로와 카리아의 복수를 한다 그대로 들어와 들어와 확짜말고 들어와 문 닫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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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내일 합시다.